대추타 학습을 기반으로 자라온 지가 벌써 100여 년이 넘었는데요. 학교의 세월만큼 대추타를 함께 학습하면서 아이들이 자라났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추타대가 특히 초등학교 추타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희비하면서도 아이들이 연주하는 굉장히 밝고 웅장한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집사라고 하고 저는 대추타에 지휘를 맡고 있고 이 공은 지휘봉인데 대추타 안에서 지휘를 할 때 쓰이는 막대기라고 보면 많은 사람 앞에서 해서 긴장되긴 하는데 그래도 연습한 거 있으니까 그만큼 열심히 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홍철이요. 옛날에 국가대표로 하고 지금까지 계속 좋아하기 때문에 인사드립니다. 저 자신이 좀 뿌듯했습니다. 2학년 장구 치는 게 앉아서 장구 치는 게 재미있고 밖에 나가는 게 멋있어요. 공연 준비 많이 했으니까 많이 보러 와주세요.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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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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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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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